자, 그러면 출발! 출발! 커피? 커피 커피 그거 아이가? 그거 아이가? 그러면은 네 어때요? 차키 안에 하관에 있어요 요거는 사실 프라스티커랑 똑같은게 좀이죠? 네, 프라스티컵 아닙니까? 이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옥수수 전분? 옥수수 전분?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서 생분해가 오른데 제가 묻어봤습니다, 딴 데 네 생분해가 잘 안돼요 어쨌든 분해는 된다 뭔가 그래도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수입품만 아주 한정적으로 공중무역은 뭉겨? 저도 사실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네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꾼분들 꺼보고 따라오세요 어? 나 먹으라고? 이거 커피이 아니에요 맞죠? 제가 커피면 안 먹어가지고 엥수수 전분이 ㅅ ㅇ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됩니다 얘를 옆으로 땡기뿐 줄 땡기 올리면 돼요 얘를 옆으로 아, 됩니까? 어, 옆으로 땡기 킥한 사람이지 저 위에다가 옆으로 밀어봐 이렇게 할까? 아니아니 어, 그거 빼가지고 옆으로 옮겨 빼뿐이잖아 오늘 제일 좋아 아, 그럼 요거 진짜 어, 이 형님 약간 되겠나? 쪼끔 날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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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차기 충전이잖아요 충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방법을 함께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악수를 많이 치면 모든 혈이 여기 돌아서 설명을 해주세요 됐다 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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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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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건 뭐지 태양광으로 출전을 주는 보조건소리 이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이제 보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인식하시라고 다 나온 거라고 하면 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아마 함께 하자 네 네 저희 네드리본사회대접종조합은 2013년도에 고용부에 이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협동조합이고요 이 공간도 개피는 거예요? 네 이거 쓰지 말라고? 여기는 저녁때만 이렇게 포장마차가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전기도 다 감아서 그 학생이 완전 하나일 것 같은데요 나중에 법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내가 완전히 사랑해요 카페들 있네요 그럼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다시 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혁동대형 사무국장 장정훈입니다 다시 소개해달라고 말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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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말했죠 아 참 자 이렇게 하고 안 돼? 됐나? 이거 뭐 안 돼? 아 했 수소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